안녕하세요 드림턱 lms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fsk 80 니니어 모듈입니다 이 니니어 모듈은 두가지 3g 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형이고 하나는 자바라형 입니다 방진형 입니다 또한 fsk 80 더블 가이드는 양쪽에 lm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평 하중이 40키로 이구요 최대 수직 하중은 20키로 입니다 또한 측면 하중으로 봤을때는 15키로 입니다 위치 반복 정리도는 플러스 만에서 0.0이 입니다 보이스크류는 16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어 행정 길이는 50에서 1000미리 입니다 또한 주민시 1500미리 까지 가능합니다 보이스크류는 30키로 입니다 보이스크류는 10키로 입니다 보이스크류는 16일입니다 보이스크류는 11기에 플araoh 몇 가지 만으로 Standards 제 Tiffany의 stellar 장말로 컨 제풍 이 보이스크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